한 장을 제거합니다 타격 투버 으앗 1댐 반복 되돌리기 소비 컴패 드라이버 소비는 일단 필요 없겠지 충전기 충전기 조각보험 충전기 나왔고 숨배하리 소비 보스 육각력이니까 집어가자 딸기 너무 좋다 신선한 딸기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딸기 고기도 딸기도 먹고 잘 먹고 다니는구만 탈당이 흰민첩 같고 밀... 밀집올리는 스킬 카드였죠 파워 카드가 아니고 음... 음... 믿었다는 말 밖엔 그걸 믿었음 엑스킥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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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 떠났어 행융합 이아리 이아리 행융합 불 보면서 일반 몹 잡고 파밍하고 이렇게 물음표 보고 이렇게 합시다 상점 여기 보고 엘리트 안 갈 거야 고기 믿으면서 아우 미친 아니 또라이들 아니 미친 듯이 어택 당하네 미쳤나봐 배 딸기 배 이제 망고 차례인가 고대 푸샷 광선 입술기 평영 광선 입술기 넣어야겠다 이제 1 일제사격 이거 고기 없었으면 진작에 죽었겠구만 고기가 있어서 여기로 온 거지만 석재 달력 아우 그지같은 이벤트 유독성알 너무 좋다 강호도 못하는데 터보 냉정함 테루아시님 관로가 감사합니다 붕대감기 아 이것도 슬슬 클각 나오는구만 핵 뿐열까지 짜리 잘 이제 붕대나 감으면서 갑시다 안돼 탄력수액 근데 어차피 풀 피워서 상관없어요 메아리 쓰고 나서 조각모음 쓸거고 축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센션 0부터 어센션 20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뭐야? 후배파기가 왜 있어? 내 댁에 있나? 뭐야? 뭐야? 저거 뭐야? 핵분열이랑 같이 나온 거구나. 핵분열 또 나왔다. 증폭을 쓸까? 아냐 핵분열 쓰자. 핵배터리. 달팽이. 핵댁. 엘리트 가기 싫은데. 엘리트 가기 싫어. 핵댁.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험이 오 달달 보스 뭐였지? 달팽이 포션 벨트 딱이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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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aking 트가 파 비 잼팩이 무적이 아니라서 체력 깎이는 거는 리턴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요. 핵분열이랑 같이 쓰자. 이렇게 맞으면서 다니는 덱이기 때문에 회복불가는 페널티가 좋네. 잘못 눌렀다. 핵분열 쓰면 안 되는데. 붕대는 메아리 효과 받으려고 아껴 썼습니다. 역장불. 역장불 쓸 수 있지. 아르히리님 반갑습니다. 순수 들고 오세요. 메아리가 확실히 더 낫지 않을까요? 메아리가 아니라 눈보라. 드로우 좀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냉정함이 다 석이셨구나. 냉정함이 다 석이셨구나. 이동식, 등장함이 다 석이셨구나. 전용기, 등장함이 다 석이셨구나. 별 필요 없지 별 필요 없긴 한데 아예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넣을까? 지금은 냉정함 쓸 거라서 룬시비 면체 방열판 축전기 또 나왔네 드롭 포션이나 나오지 치약 이러면 이제 보스 잡을 것까지 다 모았네 먹기 먹기 신나 식사 트리즈블 퀸 불쾌하네요 속도 포션 또 나왔다 방열판 또 나왔어? 미라손 방열판 야 근데 속도 포션 있는데 수비가 역장밖에 없어 잠이나 잘까? 루다 루다 다 했다 다 했다 빨리 저거 냉정한 에헤이 빨리 저거 냉정한 에헤이 저거 냉정한 에헤이 조각봉을 두번 쓰는게 좋았겠다 역상 쓰면서 막아야겠네 핵분열도 지금 드로우 짐 된다 음... 딜 개쎄래 달팽이 사나워진거 봐 아유 무서워라 15단계 해금